네, 저도 사실 설마 했거든요. 무인의 선수라서 저는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왜냐면 택배장으로 진단해 주기에는 너무 전력을 한 것 같아요. 또 전력을 해야 하는데 다른 기업이 지금 진단해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를 끊고 또 뭔가 전달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백이 결국 여기 두고요.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어 Competition 네